아직은 성 아이씨입니다 아이씨 아이씨 여기가 이제 원곡 결혼식에 부터 벌써 신다 졸아꾸라야 언니 부모님 부모님 징길게 이선도는 옷을 먼저 나가게 왔어 많이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많이 부족합니다 도와주는 것들은 아마 더 예뻐 보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일단 출산율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애를 낳은 다음의 일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유발 안 하니까 여자들이 애를 안 낳는다는 소린가 뭐 이딴 부족이다 이소 전형적인 특산 공문이에요 그냥 나와있는 통계표 보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 그러다가 결론 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결혼한 이 남자가 육아 참여를 안 할 것 같아서 애를 안 낳고 있는 거라고 개소리 하세요 진짜 그냥 여가부여 성단체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 갖고 와서 전단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보세요 대낮에 카페나 백화점 이용하는 성별 분석하면서 결혼 이후에 남녀 여가 생활 빈도수 시간 통계 한 번 내봐 그리고 이걸로 결혼율이 낮은 이유를 결론 내보라고 결혼하면 여성의 여가 시간이 남성의 매 10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 후 삶에 맞춤형 면에서 여성이 경제적으로 변화한 거야 그는 그니까 여성 스스로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반증이다 라고 해보라고 근데 이게 오히려 아까 그 차관이 말한 돌림으로 훨씬 좋아요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는 그 전에 결혼율이 낮아졌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 결혼율의 원인을 말하는 거야 근데 저 차관이란 사람은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가 출산 이후에 유가 참여율이 떨어졌다는 거야 뭐 순수 앞뒤 밖에 멍청한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무덤복지부일 차관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런 옛날에 당신네 세대들이 그렇게 남자들이 유가 참여를 많이 해서 출산율로 보고 그랬어요 뭔 말도 안 된 젊은 남자 탓이야 지금 가부장제니 보니 배미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도 좋았나 누구들 세대가 만들어놓은 그 남성상 아니야 왜 그걸 이제와서 유가 참여를 안 하는 젊은 남자 탓하고 있냐고 본인은 그렇게 유가 참여를 많이 하셨어요 대한민국에 극복된 이후에 현재 이 시각 남편들이 가장 유가 참여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소린데 이런 건 뭐 정치 성향이 좌우로 떠나서 그냥 저 세대가 좋으나 민중을 꼭 더 놀리기부터 해서 그리고 저 사람이 뭐 이번 년도 3월에 5월에 물 한답시고 청년과 미팅 같은 걸 했습니다 자녀 출산율 계획 중인 청년들은 출산의 여권 원인 등이 다양하므로 미혼이나 남성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야 안 나오지 않을까 약표로 안 sav고 있죠